더불어민주당 허윤정입니다 춘천 의아모 선박사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분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어제 춘천 의아모 선박 전복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명의 실종자분들도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사태가 수습되는 대로 철저한 원인존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장마가 지속되는 만큼 정부 당국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 소방관 등의 안전도 지켜져야 합니다 구조 현장에서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정부 당국이 피해 지역의 재난구호비와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의와 같은 세제 지원 또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더욱 속도를 내어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마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유행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선제적 조치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농작물 침수 피해로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